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8월 15일 일요일 점심 먹방이구요 오늘은 차돌박이 어제 이어서 삼겹살을 먹는데 거기에 이제 좀 너무 느끼해서 육개장 라면이랑 김치도 같이 먹으려고 살았습니다 오늘도 맛있는 식사 하시구요 오늘 좋은 하루 보내세요 김치도 같이 먹기 위해서 사라진볶음 김치도 같이 먹기 위해서 김치 없이 먹었더니 너무 느끼해서 무조건이 잘 됐어요 김치가 김치랑 먹으니까 2배가 맛있네요 와 꼭 김치랑 드세요 여러분들 네 김치랑 먹었더니 김치랑 먹었더니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직장의 신이라는 거예요 직장의 신이 재밌더라고요 김치랑 value 김치랑 먹었더니 김치랑 먹음 김치랑 먹었더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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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습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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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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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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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 시간에 끝나갔나요?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. 어, 정말? 그냥 마찬가지로 먹기도 하셔서 좀 비켜주시죠. 잠시 시간입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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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ные ihr 네.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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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을 모두 알아보는 거야.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지배하는 자리라고 그러니까 양파만대 같은 걸 머리에 불렀습니다.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다 먹으려고! 지금 당장! 다 먹으러 가야 돼! 하주스로 당뇨를 주면서 잘 안내주는 게 좋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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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어요 여러분들 맛점 하세요